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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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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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더워요 저희도 더워요 여기 근처에 카페 마른데 조금 음료수 같은 걸 사 오시지 그랬어요 돈 달라고? 돈 달라고요? 말을 했으니까 책임이 지셔야죠 민석씨 없어 아쉽게도 그럼 신발 밑에 숨겨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한 게 되겠어 어머 이거 그러면 섹션 볼 별로 가장 리액션이 좋은 곳에 제가 무작위로 한 번 던질 테니까 받아서 제일 함성이 컸던 곳에서 이 사탕을 받기로 하는 거 어때요? 좋아요 우리 뒤에 섹션부터 소리 한 번 질러보실까요? 소리 질러! 예스 예스 그럼 저 이제 앞쪽 섹션 소리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소리 질러! 굴수 옆쪽도 질 수 없죠? 옆쪽 한번 들어 볼까요? 하나 둘 셋 날이 더 와가지고 조금 지친 듯한 함성 소리였어요 그렇죠best 그 함성의 소리에 약간 아 시키지는 말지 좀 하지 말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더워 죽겠는데 이 선물은 그럼 우리 리더 루어가 던지고 싶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던지고 싶으면 던져보는 걸로 한번 해볼까요? 던지고있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해요. 잠깐만 이거는 아무도 못 드실 것 같은데? 나 어떡해. 드셨어요. 아니 잠깐만 근데 바운딩을 했어. 이제 저희 다음 무대 그럼 바로 보여드릴게요. 슬슬 하시는 것 같은데. 당황해서. 다음 무대 시작할게요. 여러분 근데 제가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크게 일단 불러볼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짚은 대단한 또 아무 때로 까넣을 때는 갈 Superbillard 뜨거울 수 마주한 내 더 멀리 더 멀리 chasing 바란다는 걸 Superbillard Trouble 나눠지고 못해 오늘 히로우미 속의 장면들을 오면 네 모든 길 나의 깨져서 깨어버린 너도 마찬가지로 Hey! On the back is a game, son Yeah, 확실한 changer I'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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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a. I'm a memoria 시작 때는 지금 3, 2, 1 갖춰서 들기엔 тысяч용 Have a try, gonna be on the wall Break up, 우리 말을 붙여 Yeah, yeah, yeah 거를 똑같이 여했을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해 I know I know I know I know never back 아저씨 내 맘속에 나를 마주해 쉴 새 없이 발라지는 my step 그 자세 그대로 don't know where yeah girl 너만은 gravity 내게 내 느낌이 그 세계도 셔오는 개수해 we can get it all 숙소 이 게임 속에 화신한 체인자 I'm a I'm a I'm a I'm a never rain I'm a I'm a I'm a I'm a never rain Don't be a chaser 장악해 city or not I'm a I'm a I'm a I'm a never rain I'm a I'm a I'm a never rain 시작되는 지금 3, 2, 1 갇혀있어 드릴게요 PUSH UP That's right, gonna be on the board Break up, 우리 마음을 미쳐 Yeah, yeah, yeah 갇혀있을 때 있는 그대로 존재해 I'm a I'm a I'm a I'm a never rain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다들 밥은 먹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도 배고파요 아 진짜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내일부터는 또 비가 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내일 비가 내리고 나면 또 한동안 날씨가 선선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더워요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가 봤을 땐 여러분의 뜨거운 환호성과 열기 때문에 저희가 더 큰 열기를 느끼고 또 땀을 흘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많이 더우신가보다 그쵸? 너 지금 세수했어 아무래도 진짜 여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열기가 계속 땀이 식지 않고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 맞아 물도 뜨거워요 뒤에 있는 물도 여러분의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물마저도 뜨겁게 느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verything is hotter and hotter because of your passion yeah thanks a lot 우리가 준비한 노래가 이제 두 곡 정도 더 남아있죠 여러분 네 there's one more one more song 저희가 마지막 곡인데요 사실상 this is the last song 저 이제 첫 앨범에 나왔던 람보라는 곡이예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모르나요? 람보 람보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저희의 첫 앨범이었던 람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텐데요 그리고 람보라는 노래는 되게 반복적인 구절이 있는데 저의 람보라는 노래는 되게 반복적인 구절이 있는데 It's really repeatable 그 뚜뚜뚜뚜뚜뚜 이후에 나오는 람보를 여러분이 같이 불러주시면 You can sing 람보를 all together 그러면 저희가 좀 더 재밌게 무대를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en we can more enjoy our our stage 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Then let's do practice 자 뚜뚜뚜뚜뚜뚜뚜 람보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라해주시면은 재밌게 저희가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해볼까? 더 잘하실 수 있죠? 더 크게 할 수 있죠? 네 자 뚜뚜뚜뚜뚜뚜뚜뚜 람보 아 좋습니다 우리 노래 시작하면 더 크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편집이 아 좋습니다 질퇴 너무 흥미를 너무 흥미를 아 끄는 이유 너무 흥미를 너무 흥미를 너무 흥미를 아 그래 정말 흥미를 아 진짜 흥미 Just run and run it, run it, run it, run it Do-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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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RUMBLE 숨을 기게 챙겨 특별한 이 느낌 이 밤의 축제를 나와 RUMBLE 빈틈없이 챙겨 다른 순간만이라도 뵙어 기억하길 바래 I'm not holding on the feel in the tail You're tired, let's come in here, my race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정의 나이 빙빙 와가, let's up and get my place I'm the boy, let's give it a deal I'm the boy, let's come and get my race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정의 나이 빙빙 I'm the key, bass, drop it, uh 무비, 떨이, 깨 I'm the key 잔을 빌어들어 볼륨, what? 뜨거워진 내게 숨죽해 이 음악에 몸을 맡겨 흔나가는 대로 신이 난 길 oh, don't worry, hey what you know about me, what you know about me that's not aным 네 눈앞에 펼쳐진 미래 I can't go we know 손을 감아, 고잇기를 막아 손을 잡아 이 순간 넌 내게 지켜미간 Saudia 라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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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븐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RUMBLE 숨 막히게 새겨 택배한 이 느낌 이 밤 내 추측을 넣어 내 맘에 맘에 비틈 없이 즐겨 다른 순간만이라도 벌써 기억하길 바래 이 비한 빛이 깊은 곳에 나를 비추면 숨을 깊게 비춰 나는 대로 가는 대로 해 이낸 대로 가는 대로 해 까만 더 깊게 미쳐들어 RUMBLE 숨을 깊게 즐겨 특별한 이 느낌 이 밤 내 추측을 넣어 내 꿈에 RUMBLE 비틈 없이 즐겨 다른 순간만이라도 벌써 기억하길 바래 날 부르는 소리가 저게 나이 They call me RUMBLE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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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 앵콜을 해주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노래를 했거든요 여보세요? 여기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또 대 선배님의 메가 히트곡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실 수가 없는 곡입니다 진짜 한국분들도 외국분들도 모두가 알 법한 노래를 준비했으니까 아시는 분들은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곡을 준비했고 여러분이 우리의 노래를 준비했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준비됐나요 그러면? 아직 안 되셨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보내주세요 이 날이 너무 뜨거워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저희 홍대에 맞히는 거 진짜 많거든요 맞지 않으니까 이제 공연 끝나고 무대 다 즐겨주시고 마트는 마트 찾으며 밥 먹고 맛있게 먹으세요 홍대에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드시고 맛있는 밥을 드시고 우리 먼저 즐기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기 민석씨가 홍대에 추천해줄 만한 막집이 있는지 추천한 곳이 있나요? 민석 좋았어 제가 홍대에 와 근데 좀 체인점인데 뭐지? 뭐지? 고기도 있고 강남도 있고 있는 제가 허거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하이디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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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여기 저쪽에 오른쪽으로 코너 돌아서 두번째 블록으로 들어가면은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응 네 거기는 유튜브 똑같이 또간집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던 맛집이 있어요 여기에 뜨거운 곳이 which is introduced in the YouTube. 거기가 진짜 맛이 있으니까 웨이팅을 하시더라도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If they have a waiting, you should go there. Yeah. 우리 준비됐을까요? 네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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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you ready for the D-K-N-E-T-A-I?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진짜 제일 잘 나가 오 마이 갓 누가 봐도 내가 좀 죽여주잖아 All right 진짜 그러면 이 몸이 서러잖아 All right 뒤를 따라 오지만 난 앞만 보고 지쳐 왜 네가 앉은 테이블 위 뛰어 다녀 I don't care 그리면 감당 못 해 I'm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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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fire 뒤집어지기 전에 제발 누가 날 좀 해 옷 안에 여러 가장 fancy한 옷을 걸치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지금은 8시 지금은 8시 연습시간은 8시 반 당당한 걸음으로 마사니 내가 제일 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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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차 포만 잡는 어리버리 I'm way up 난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보기 좋게 잘 데 없던 비교도 내가 거부해 겸경솔한 얘기 가치를 논하자면 난 billion dollar baby 뭘 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알아봐 아무나 자꾸 물어봐 누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제제제일 잘나가 누가 니가 나보다 더 잘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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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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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니가 나보다 더 잘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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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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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니가 나보다 더 잘나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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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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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니가 나보다 더 잘나가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에? 범르 롤 롤 롤 오마이거즈 멋있다. 네 이제 저희 마지막 곡 끝났고요 저희 디그리티 꼭 기억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I'll give you the last say goodbye 네 지금까지 디그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놀다 가세요